세류 이렇게 꼭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쪼개갖고 꼭 이렇게 버려야돼 이거 이거 앙뚜야 이거 뭐냐고 앙뚜 여기 왜 버렸어 이거 이거 어 딱 쪼개서 지 맘에 안드는 알갱이 이게 그 사료 알갱이에서 그거를 딱 쪼개가지고 조그만한거 하나씩을 그렇게 올라내네 수스러기도 먹는데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나봐 갖다가 내버려 너도 네 말 하지마 밥먹게 앙뚜 그 식스피씨 중에서 어떤 피씨가 맘에 안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버렸어 도미가 일단 맘에 안들겠어 도미가 섞였어 도미 안 섞인걸로 만들어달라고 사료회사에 얘기해야겠네 앙뚜 마마먹고 씻을꺼야 왜 씻으니까 얼음 되냐 응 시즈한 얘기하니까 얼음 내버렸어 아잇 밥먹어 미안 마마먹는데 심기 불편한 얘기해서 미안 마마먹어 괜찮아 먹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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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이렇게 버려 금방 아빠 African 이쮸아 풀 먹으러 갈까 풀 먹으러 갈래 저분이 술 먹으러 왔어 안 돼서 뜯어온 거야 잘 골라봐 맛있는 걸로 불이 그렇게 맛있니? 엄마가 잡아줄게 엄마가 잡아줄게 음료수 이루어 이루어진 fog 앙또 안뚜 그만 먹자 캔먹으러 가자 앙뜨 그래도 풀이 맛있어? 넌 왜 캔보다 풀을 더 좋아하니? 앙뜨 말해봐 앙뜨 엄마한테 대답해봐 풀먹을 땐 대답도 안해? 앙뜨야 앙뜨 엄마 한 번 봐봐 앙뜨 풀먹을 거야? 앙뜨 엄마는 여기서 가는데 앙뜨 엄마가 다 먹기 시작했어 앙뜨 엄마가 더 좋아한다 앙뜨 엄마가 더 끓여서 앙뜨 엄마가 더 순리 앙뜨 엄마가 더 순리 앙뚜뚜 가자, 어디로 갈래? 아이고, 앙뚜뚜 어디로 갈래? 아이고 쏭, 들어갈 거야? 헤헤헤헤헤 우리 앙뚜뚜 취급주의야? 아이고, 취입업권이군요 무서운 고양이야? 취급주의야? 사나워요, 이렇게 악수도 안 해준대